안녕하세요. 저는 온타리오 썬더베이에 위치한 컨페더레이션 컬리지 덴탈하이저에 졸업한 김샘이라고 합니다. 커리큘럼이나 실습 환경 그런 게 다른 온타리오 학교들에 비해서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. 그래서 배울 때도 되게 편하게 배우고 교수님들 가르치는 것도 되게 열정적이시고 대충 가르치시는 것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잘 케어해주셨어요. 처음부터 졸업하기 전까지. 솔직히 여기서 학교 공부하기 쉬운 편은 아니었거든요. 필기도 어렵고 실습도 해야 돼가지고 2학년 때부터 타이트한 공부 스케줄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학교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과목들이 몇 개 있는데 해부학 같은 거거든요. 그 과목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어가지고 보통 케네디언 애들도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어를 되게 많이 준비하시고 오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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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